민심은 숫자다 민심은 숫자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었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진행하셨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어제였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02명의 접촉으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은 5.2%, 표고노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추가 지급 찬성 의견이 51.1%로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이 40.3%로 대략 5대 4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예상보다는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59.5%가 찬성해서 가장 많았던 반면에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의견이 58.4%로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50대에서는 찬반이 대략 한 52대 45로 팽팽했고요.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는 게 16.9%로 가장 높았고요. 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찬성이 높았던 반면에 또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또 반대가 50%를 넘는 수치를 나타냈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한 70%가량이 지급 찬성 또 보수층에서는 마찬가지로 70%가량이 지급 반대 의견이었고 중도층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질문했었을 때 7대 2 정도 나왔거든요.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대 4 나온 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급이 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는 그때 주머니 속에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가계에 그러면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받았을 때의 질문과 받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시행 여부를 놓고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지난 3월에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 질문이 있었는데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급된 상황에서 물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응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지난 3월에 찬반을 물었을 때보다는 찬성이 높은 응답이긴 한데 한 번 지급이 됐다는 데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는 찬성 비율이 높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반대한다는 응답도 10명 중에 4명가량 나온 상황이니까 좀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50대 정도까지는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약간 어쨌든 좀 진보적인 성향 또는 현 정부의 우호적인 층에서는 그런 응답들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절반을 넘지는 않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리얼미터가 70세 이상도 나눠서 보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60대에서는 반대가 높지만 70대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60대는 정치적으로 바라본 측면들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 고령층 빈곤 문제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70세 이상에서는 수입이 60대보다 훨씬 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1차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70세 이상 층에서는 물론 모르는 응답도 있지만 찬성이 높았다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능감, 이것이 60대보다 한국사회에서는 70세 이상에 상당히 깊이 있게 각인이 되었다. 그런 측면을 좀 추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홍남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1차 때도 기자부에서는 처음에 50% 얘기한 것 같고 민주당 100%, 그러다 70% 얘기했다가 100% 다 지급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대통령도 100% 주는 걸 찬성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가 열세를 진 홍남비 부총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명 지사가 20만 원씩 추가 지급해서 지금 1차 지급한 것들이 한 대략 60, 70% 소진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또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무튼 가장 적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양호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19의 확진 수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진다고 하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다시 활성화되겠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더 늘어나게 되면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또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확진자 수의 규모가 앞으로 이 논의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추가 지급 반대가 한 10명 중 4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들을 사실은 내면에 보면 완전히 지급하는 것 자체를 100% 반대한다고 하는 응답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왜 이 금액이 일단 지난 1차처럼 100만 원이면 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 이식들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타계층을 전 국민이 아니라 이때는 만약에 정말 피해가 큰 층들, 계층들을 좀 타계트화해서 한다고 한다면 결과들은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2차가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마 1차로 지원됐던 재난지원금의 경기에 대한 효과, 소비진작 효과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기여하는 것이 크다. 또 피해자한테, 피해를 많이 본 분들한테 도움이 크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지표들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전향적인 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고 다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아직 다 못 썼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1%에 해당되는군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다. 그렇죠. 아까 우리 경제 이야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소고기를 사드셔가지고 소액값이 깡충 떴대야 이런 얘기했는데 이 대표는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다 카드를 줬기 때문에 아마 고르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청 안 할 겁니까? 네. 저희는 이번에는 2차는 모르겠어요. 기부로. 네. 8월 말일까지니까 저도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마지막에 신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신청하고 귀하게 쓰려고. 회식 날짜를 빨리 잡죠. 회식 좋네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지지도가 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지나고 5주 동안 강세를 보였죠. 60%를 계속 기록하다가 지난주 윤미향 의원 논란이 일고 난 다음부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59.9%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주중집계 58.9%로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95% 신뢰지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무선 전화면점 및 유무선 자동당 혼용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원형 폐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 주말과 월요일을 거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화요일부터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일간 수치는 월요일에 56.8%까지 빠졌다가 화요일에 57.9% 수요일에 58.6%로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조사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조금 더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금요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다 합치면 아마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으로 59%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윤미향 의원 논란이 좀 극대화됐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카타르였나요? LNG 조선 큰 규모의 수주했던 부분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고 윤미향 의원 논란은 검찰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의 21대 국회 개헌을 두고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횡부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 특히 지역적으로 약세 지역인 TK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 많다고 하는 호남에서 또 3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것이 먼저 정치적인 요인들 아까 윤미향 의원권이라든가 영향을 주긴 했을 텐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국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높았던 것. 그다음에 총선의 여권이 승리하게 되면서 높아진 흐름에서 총선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것이고 코로나 국면도 아직 거치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됐던 부분들이 장기화됐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높아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비율이 불가피하게 일단 일정 수준 조정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닙니다만 수치상 줄어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호남에서 떨어진 것도 워낙 높게 올랐던 상황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TK 이런 지역에서 약간 주춤한 부분들을 보인다는 것은 높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면 정치적 사안을 언급하거나 또는 연루된 것처럼 청와대나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듣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념층에 또는 어느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의 선호를 가진 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지도자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유권자 국민들조차도 국정수행 본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높게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정치적 사안에 많이 연루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느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림세를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42.1%의 주간 집계였는데 이번 주 중 잠정 집계는 42.8%로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당내 인사들이 이론을 제기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했고요. 미래통합당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27.5%로 6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지지율이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요. 나머지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순으로 나타났는데 열린민주당은 5.1, 국민의당 3.8, 정의당은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동반 조금씩 상승했고요. 정의당이 5%였는데 3%로 빠졌네요. 이거는 그 개원 문제하고 이럴 때 좀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만큼 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총선 직전에는 상당히 또 오르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 정의당이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당은 올랐잖아요. 수치상 아주 통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는 내가 거리가 가까운 정당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경쟁 정당에 대해서 견제의 의미로 내가 거리가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원협상을 하게 되면서 1당과 2당이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각 당의 지지층들이 상대 정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지지율이 자소 오르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의당 하락은 그렇죠. 의원들 스피커들 이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이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들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약간 정체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계속 하락세 총선 이후에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살짝 올랐다. 김종인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인 효과 플러스 윤명 당선인 의원이죠. 윤명 의원 논란에 대한 반사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짝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면 20대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좀 올랐어요. 20대에서 좀 올랐는데 그것은 최근 비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20대 젊은 층 그러니까 30대 또는 40대 젊은 층들을 대거 포진을 시키게 되는 모습들 그런 청년층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재난 기본소득제 논란 이슈와 관련해서도 청년층에 포커스된 기본소득제 논란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아마 20대 젊은 층에서는 다소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월간 추세도 발표됐죠. 이낙연 의원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고노차는 95% 수세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로 인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에는 40.2%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가 이번 달 조사에서는 6%포인트 하락한 수치 34.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2위 이재명 지사와는 한 20%가량 20%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나는 압도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 40%대에서 30%대로 조금 한 발 물러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오래되긴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2천 조문 논란이 있었고요. 그 하나는 선거가 끝난 지 좀 됐죠. 한 달 반 지나면서 선거에 의한 컨벤션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워낙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단독 2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받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3위가 황교안 전 대표인데 6.8%를 기록해서 지난달에는 6%로 그 전에 3월에 비해서는 완전히 급전직하했다가 지금은 6.8%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7.6에서 6.4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4.9%로 지난달과 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의원 같으면 어쨌든 40%대 혼자서 독수하다가 약간 빠진 상태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힐 수도 있겠네요. 이걸 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예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강, 일중, 다약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또 특이한 것은 일강, 일약 그러니까 상위권에 보수 주자가 없다는 점 이런 상당히 이례적인 과거에는 잘 없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진보의 강세 흐름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어쨌든 약간 다수간 주춤한 것은 지난번 높았을 때는 총리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남아있던 상황이고 선거 국면에서도 선대위원장 하게 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공백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라고 하는 지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지위에서 내려올 경우,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보여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일개 의원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압도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들이 좀 주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본인이 대중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본인이 리더의 모습들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의직을 짧지만 내년까지 짧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아마 이 조사 결과를 갖고 오는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실제 본선보다는 또 당내 경선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는 여러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천 조문 논란이 있을 때는 또 다들 움츠러든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 측근들 입장에서는 역시 당권을 지어서 당의 여러 인적 구성을 친 이낙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우선 잡는 것이 또 차기 대권 행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사실은 가장 큰 지적되는 사항은 당내에 안정적인 개파가 없다. 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대표가 되면 그런데 당대표가 된다고 바꿔지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주요한 당직을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 30명 되거든요.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되면 주요하게 한 10명에서 20명은 임명받은 사람들은 이낙연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당에서 이낙연 계보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렇다 할 어떤 개파 그룹들, 지원 그룹들 또는 결사 그룹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럼 당대표 출마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밝히긴 했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하면 50% 가까이 됩니다. 거의 금접했는데 보수당의 후보들을 보면 황교안, 홍준표, 안철수인데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야인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 홍준표 전 대표는 무수속으로 있고 우리나라 역사상 무수속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대 정당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철수 대표도 어쨌든 미니 정당의 당대표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수 후보들이 너무 밀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진보대 보수로 구분해서 합치면 대략 5대 3 정도로 진보 후보들의 합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황교안, 홍준표 두 후보가 지금 6%대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5%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승민, 원희룡 두 개혁적 보수상의 후보가 한 3%. 이분들이 지지율 격차 크지 않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서 보수가 과연 통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는 지금 분열된 채 내년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보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지금 진보 유권자들은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더 중요한 그런 판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수에 나름 대중성이 있는 유력 주자들이 다 지금 원내로 들어와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원내에 못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적인 보수의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또 당받깔 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새로운 주자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존재감을 밖에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면 당을 공세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왜냐하면 내가 보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대중하게 알리려고 한다면 지금 보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진치적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외부의 보수 유력 주자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음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과연 복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도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조금 두고 보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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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